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옥스 잘 사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옥스에 대해서 지금도 궁금해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공부 중이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옥스를 사용하면 사용을 해볼수록 굉장히 좋은 사운드 퀄리티에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옥스를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좋은 사운드 질감과 스튜디오 환경 혹은 라이브 환경 그리고 뭐 다른 여건들에서 사용하실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옥스 앱을 일단은 당연히 실행을 하셔야겠죠 실행하시면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런 화면이 뜨죠 자 여러분들 일단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컨트롤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일단은 짚고 넘어가 드렸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나 이걸 처음 보신다면 전편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옥스를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시죠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좀 세밀하게 나가지 않았던 일단은 이 마스터 단자에 이제 나타나 있는 이 큐와 컴프레스 딜레이 리버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큐 어 지금 보시면은 제가 터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좀 여러분들이 그래 뭐 그래픽이 편하신다 분들도 있을 수 있을 수도 있구요 뭐 터치가 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일단 방식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음역대들을 로우와 로우미들, 미들, 하이, 노브들을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세팅을 끝낸 후에 나오는 이 소리들을 다시 한번 이 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활성화 시켜 주시고 이렇게 잡아 주시면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뭐 하이컷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이컷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구요 로우컷을 하고 싶으시면 로우컷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레벨을 여러분들께서 따로 추후에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든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0db 가 가장 기본적인 값이 됩니다 거기에서 마이너스 db 로 시킬 건지 플러스 db 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0db 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특히나 녹음 하실 때는 좀 신경 쓰셔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터치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녹음할 때나 보시는 플러그 소프트웨어 DAW 소프트웨어에서 보실 수 있는 그래픽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이게 어쩌면 좀 그림화 돼 있어서 좀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선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로우가 이만큼 깍혔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정도 부스팅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176SE 눌러볼게요 이제 활성화를 시키시려면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우 굉장히 진짜 하드웨어 기계가 켜진 것처럼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무엇을 켰는지 이렇게 활성화 버튼이 뜹니다 인풋 레벨링을 조절하고요 아웃풋 레벨링을 조절하는 겁니다 어택은 이제 내가 이제 얼마만큼 어택감을 줄 것인가 컴프레싱의 어택감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릴리즈는 얼만큼 컴프레싱을 걸리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래시오 올만큼 깎을 것인가 뭐 미터 얼마만큼 내가 줄 것인가 컴프레싱이 걸리는 양의 모든 것들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래시오나 미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질감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겠죠 요걸 가지고 컴프레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딜레이 지금 일단 이 딜레이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뭐 당연히 딜레이에 이제 여러가지 이제 뭐 딜레이 타임을 어떻게 줄 건가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눌렀는데 바뀌잖아요 이게 딜레이 타입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가지 뭐 피드백 양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모듈레이션도 들어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쓰실지 아웃풋 레벨 믹스 펜도 나누실 수 있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 여기서 뭐 뮤트를 뮤트를 잡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로우컷 하이컷 여러가지 것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걸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말 양질의 딜레이 사운드를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여기에서 딜레이를 굳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딜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밑에 플레이트 리버브 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내가 뭐 EQ도 보이고요 드라이브 웨소스 이제 시그널 조절하는 거 밸런스도 이제 레프트라이트 그리고 이제 리버브 타임이라던가 로우컷 그리고 프리들레이를 얼만큼 줄 것인가 이런거 되게 좋죠 온오프 되게 아날로그 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공되는 이 소프트웨어 악기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 이 앱과 이제 옥스로 연동해서 실행시켰을 때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옥스에서는 여섯가지 이제 리그이 저장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일단 뭐 사용을 하시다가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실때는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켰을 때 왜 저장이 안 보이지 라고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어디를 봐도 세이브 노브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이브 버튼이 보이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쓰시다가 뭐 지금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마이크1을 저는 네 컨덴서 6,7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이셨나요 마이크를 바꾸는 순간 옆에 갑자기 위에 리그 옆에 세이브 라는 버튼이 생겼어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대충 한번 세팅을 해 보죠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여기서는 이런 세팅을 할 것이고 뭐 이렇게 좀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잡았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볼게요 뭐 EQ도 켰습니다 라는 전제를 하고 나는 이 세팅을 쓸 거다 라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나는 자주 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여러분도 그냥 세이브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4 곱하기 10 유저라는 폴더 안에 4 곱하기 10이 그린 펀치 1-1이라고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내가 이 세팅을 자주 쓴다 라고 하면 별을 눌러 주시면요 여기 Favorite set 이거가 저장이 됩니다 유저라 그리고 이거를 네임을 리네임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여러분들께서 리네임을 누르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버즈비 버즈비 세팅이라고 해 볼게요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름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저 킷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해 주시고 별표까지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버즈비 세팅으로 이름이 바뀐 게 보이시죠 근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팅이 여기 있는 것들 이외에 버즈비 세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길 눌러 주시면 어떻게 돼 있죠 유저의 버즈비 세팅을 내가 언제든지 누르고 싶다면 다시 눌러 주시면 네 버즈비 세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고요 되게 좀 심플하죠 뭐 이게 뭐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보시면 눌러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팩토리라고 있는데요 여기 팩토리 가시면 팩토리 세팅이 여러분들께서 요런 식으로 골라서 쓰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 세팅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들 자주 쓸 것 같은 거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페이버릿에 여러분이 방금 체크하셨던 것들이 저장이 되겠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별표를 지어 주시면 페이버릿 세팅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저 세팅에서도 여러분들 나는 이 세팅을 별로 쓰지 않을 것 같다 누르시면 여기서 딜리트 눌러 주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딱히 뭐 굉장히 뭐 어렵거나 이런 건 없죠 사실 지금 여기 이쪽 패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제가 전편에서 이제 설명 드린 것처럼 그게 다고 그냥 사용하시면서 소리에 맞게 내가 뭐 펜을 할 거다 눌러 주시고 레벨링을 조절할 거다 레벨 조절해 주시고 뭐 누르면서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앱을 쓰면서 이거는 사운드를 변경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옥스로 활용하실 때는 어 앱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조절이 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리그 세팅과 룸 이제 레벨링 이제 조절 이거 외에는 결국에는 어 이제 그냥 스피커 이제 아웃 볼륨 레벨이랑 라인 아웃 그리고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는 이 레벨링 밖에 설정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워낙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좋아서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현장에 녹음하러 가셔야 된다거나 어 아니면 혹은 뭐 라이브를 하셔야 될 때는 아이패드를 일단은 컴퓨터 보다는 저는 아이패드를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패드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바꿔 주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 했지만 라이브 때는 뭐 보통 앰프 캐빈에서 바꿔서 뭐 그렇게 까지는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쓰신 앰프 세팅으로 해놓고 쓰시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어 녹음 때야말로 좀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세팅을 여러 개 저장을 해 주시고 유저 킷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뭐 페이버릿으로 이제 별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자주 골라서 쓰시는 세팅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옥스에 대한 뭐 세부 기능이라기 보다는 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고요 어 사실 뭐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옥스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되게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집에만 잠자고 있던 앰프 헤드를 꺼내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쪽 방향으로 사운드 메이킹을 꿈꾸시는 분들은 앰프 헤드를 하나 구입하셔서 본인이 좋아하시던 앰프 헤드를 구입하신 후에 옥스를 반드시 꼭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어 조금 시시콜콜했지만 옥스의 기능에 대해서 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앰프 헤드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연결을 해 본 다음에 이 옥스 안에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캐빈의 사운드를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 보면서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